버대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이 그렇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사람과 이용만 하는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는 극단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을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을까? 플랫폼의 개인화 이러한 고민에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시작되었습니다. 전체인 듯 하나이며, 하나인 듯 전체인 초유기체 새로운 패러다임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애터미는 가능합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기존 포탈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판매 기업 GS-GS 전략, 교육 시스템, 글로벌 원마켓,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과 함께 선순환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성장되고 확장해 나갑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1500만 회원이 수많은 유통 가운데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애터미는 GS-GS 전략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전 세계에서 수급해 제공합니다. GS-GS 전략을 통해 국가별로 나뉘어 있는 각각의 시장들은 애터미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래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됩니다.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최천담 중개 시스템과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ENM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체험, 가상 투어 등의 XR은 전 세계 애터미 회원들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소통하며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애터미만의 교육 지원 시스템입니다. 애터미 회원의 네트워크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대로 옮겨져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시스템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가 플랫폼을 떠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마그네틱 보드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과 보상 시스템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으로 소비자는 마치 마그네틱 고드에 붙어있는 자석처럼 애터미의 고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플랫폼입니다. 이제 비회원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결된 회원과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퍼스널 플랫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통섭과 AI,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애터미가 자체 획득한 특허 2종을 통해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애터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제품 제한 및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를 만나고 제품을 소개하며 퍼스널 플랫폼에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홍보, 재구매 시기 알림, 다른 제품 제한하기 등의 판매 촉진 활동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애터미의 글로벌 원마켓 정책과 부합하여 퍼스널 플랫폼 오너들에게 77억 인류를 향한 무한한 시장을 선사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본과 기술 없이 회원이 개인 플랫폼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퍼스널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애터미가 제공하는 기본 플랫폼에 회원 자신의 노하우 및 콘텐츠를 더하여 개인화 시킴으로써 쉽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애터미 회원은 스스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은 개인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팔로우 수에 따라 플랫폼의 힘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퍼스널 플랫폼은 개인의 팔로우 수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팔로워에 기반하여 성장하며 무한 확장합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